우리 집 텃밭이에요. 한 400평 된 텃밭이 집 옆에 담을 담하고 같이 곁들여야지. 끝에서부터 여기까지. 여기 그는 여기가 계속 붙여서, 이제 푹이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을땐. 이렇게 가면, 그는 좀 더 잘 안가면, 그는 좀 더 잘 안가면, 쟤는 좀 더 잘 안가면, 여기에서 밖으로 이렇게 호박같은게 우리 앞마당에서 이렇게 밖으로 내려와요 이것좀 보세요 담정이 사이로 엄청 포도가 열렸어요 아방에 포도가 숨겨있다 담정이 밑으로 포도가 다 숨어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 포도좀봐요 전부 담정이 쫓으면 이렇게 안에 안에서 다 안에서 담정이 사이로 다 포도였죠? 아이고 여기도 여기도 담정이 넣고 넘치면 이렇게 포도가 나와요 희한하지 집에서 있지 뭐하게 기어나와서 이렇게 밤 밖으로 이렇게 꽂히고 나왔나 밤에도 자 이번에 아 여기도 여기도요 밖으로 포도가 엄청 열렸죠 비 맞고 더 자랐네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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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가 아 대개가 이 이 포도 넝쿨이 저쪽에 우리 마당 안에서 있는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호박도 이렇게 대론대로 밖으로 열려요 해년마다 어린이 포도까지 포도까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마당 안에는 더 많아요 엄청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고 와 신나